네 화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석입니다. 오늘 시장 강합니다. 시장이 참 변동의 폭보다는 기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주춤했다가 힘냈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연이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면서 분명 흔들림은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면서 저항을 뚫은 이후에 시장 오늘 코스피 2230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2200선 안착에 나서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 790선을 터치하고 코스닥은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도 800선까지 바라보면서 역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양 시장입니다. 기분 좋은 화요일장 힘차게 주주의 세계로 오후장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서초센터 함정남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뭐 오후장 들어서 시총 상위주도 좋은데 조산그룹주들도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훅훅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 코스피 2200선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혼풍이 딱 뉴욕증시부터 불어왔고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좋은데 좋은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객장 분위기는 딱 어떤가요? 글쎄요. 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목요일날 좀 특이한 시그널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장은 제가 이제 5G랑 현대차를 말씀드려서 수익은 지금 이 시장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든지 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잖아요.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너가 보는 시장이 어떠냐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시장을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장이다라고 밖에 실제로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후배가 저한테 형 시장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나 어수선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느끼는 감정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이 정도 상승했으면 천 달러에서 천육백오십 달러까지 왔으면 엘지화과 SDI 같은 경우는 좀 더 고점을 찍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좀 물음표가 있고 지금 모더나가 급락을 했고 어저께 나스닥 올랐으면 저는 오늘 시스템 반도체가 달려갈 줄 알았거든요. 파이오지랑 근데 삼성전자만 오르고 웬걸 바이오주가 이렇게 치료제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으니 참 지금 어떻게 이 시장이 이런 시장입니다라고 말씀드리가 상당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에서 객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뭐예요? 나 지금 이 상승을 제대로 체감을 했다. 지금 여기서 뭐 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이 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온도차가 분명합니다. 이 치료제 쪽에서 매매를 하시고자 의지가 있으셨던 분들은 사실 일부 갖고 계시거나 이제 시익을 냈고 이제 다른 쪽에서에 대한 이쪽을 만족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쪽에 대해서 아예 못 먹으셨던 분들이거나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고 그때 못 샀는데 라고 하는 이제 이런 한탄이 반복되는 피곤한 장이죠. 저는 솔직히 지금 장이 딱 그렇거든요. 불안한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어하면서 쫓아가는데 흔들림은 있지만 진짜 계속 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 저점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전문용으로 내가 이 상승을 제대로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먹어서 사실 답답한 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갖고 있는데 여기서 훅 치고 올라와요. 이걸 팔고 여기를 따로 잡았더니 또 여기가 올라와요. 이 박자를 잡기가 쉽지가 않고 시장을 보면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사실 내 계좌는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바심을 느끼는 장인데 쫓아가자니 고점인 것 같고 안 잡자니 시장이 계속 가는 것 같고 이 조바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바심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한평생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지금 시장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건방을 떨지 말아야 될 것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될 것은 주식 시장에서 제가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철학이 있기도 한데요. 일단은 장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장은 잘 빠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9월쯤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다시 열릴 수도 있고 대주주 과세가 요건이 완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대주주 과세 요건이 지금처럼 3억 기준에서 물려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상치 못하게 10억까지 갖고 있던 손님들은 다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서서히 하반기로 갈수록 매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예측할 때가 아니고 지금 사회시장이 좋은 이유는 미국에서 나올 추가 부양책이 1조냐 3조 달러냐 이 싸움인데 지금 공화당이 1조 달러를 얘기하고 민주당이 3조 달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은근슬쩍 3조 달러를 하고 자기의 대선에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림이 오히려 더 정상적이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에 나온 이유에 한번 발산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나온 악재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때 걱정하셔야죠. 지금 미국과 중국 굉장히 예민한 자리까지 와 있거든요. 공화당 입국 제한한다는 얘기 나오고 지금 중국은 원유 거래를 위안화로 한다라는 아주 자극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원하는 것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훨씬 더 시장은 잘 안 빠진다.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지금 바이오의 상승은 버블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치료제 관련한 그런 종목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세요. 만약에 그전에는 전기차나 언택트 안 갖고 있으면 사실 소외됐었어요. 그 친구들이 좀 주춤하면서 다른 쪽에서 올라오고 그러면서 현대차 쪽에서도 올라오고 5G 쪽에서도 올라오고 덜 오른 쪽에서도 올라왔는데 사실 덜 오른 쪽을 보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덜 오른 쪽을 보고 있자니 이쪽에서 막 치고 올라오니까 이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조바심을 갖지 않으면서 내가 이 상승을 온전히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좀 체감을 할 수 있으려면 현실점에서 투자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은가요? 제가 실제로 2차전지를 한 입도 못 먹었습니다. 진짜 6월까지 2차전지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LG화학 40만 원 뚫는 장대 한 번 나온 날 못 사니까 이제 못 사지게 되더라고요. 에코프레임이 첫 출발했던 날 이제 3일 만에 다시 재출발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를 못 먹었었을 때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분들이 너는 방송에서 말 잘하면서 왜 안 되냐 했었을 때 반드시 한 번 우리의 파동이 오니 5G 비중을 확 늘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정을 하셨네요. 네. 그 결정을 따라주신 손님들께도 좀 감사드리고. 그럼 최근에 그분들은 수익이 나셨겠어요? 엄청 솔직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5G가 수익이 좋았습니다라는 말은 제가 계속 드리는 거는 너무 잘난 것 같아서. 그럼 여기서의 투자 아이디어 팁이 나왔네요. 지금 쫓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그 정도의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조바심을 갖고 따라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매매가 아니라 일단 참고 기다리면 4차례는 없고 덜 오른 종목 안에서의 반등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시장의 대응이 더 낫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테슬라 지금이라도 살까? 테슬라 내가 300달러에서 봤는데 지금 내가 테슬라를 갖고 있었으면 일 안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급등한 종목들 보면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 현란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현혹되지 말지어다. 그게 답 맞나요? 참 말씀드리고 제가 어저께 테슬라. 너무 한풀해야죠. 어저께 아침 방송에서 테슬라가 고점 영역에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테슬라 어제 상승을 보고 정말 탄식을 지어냈습니다. 1600달러? 지금 시장은 예측할 수 없고 저는 이 시장을 잘 모르고 지금 법을 향해 달려가는 종목들이 어디까지 고점일지 저는 그런 능력이 절대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뷰는 실적 발표하는 전으로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LG와 테슬라 때문에 말씀드리면 LG와 SDI가 테슬라가 이 상승을 그대로 다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여기서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함께 쏟아져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테슬라가 못 가는데 이게 또 치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2차전지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볼 수 있는 쪽은 어디예요? 저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더루룬 쪽에서 보시는군요. 더루룬 쪽에서 이게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은 후공정에서 네페스 따로 갔다, 어보보반도체 따로 갔다, 이렇지 않습니까? 테스나 따로 갔다 이러니 그 안에서 좀 네페스가 최근에 한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안에서 이 종목에 다시 한번 가는 날들을 기다리면서 어보보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내 타이밍을 기다려보자. 이런 5G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백신 치료제, 경기 부양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강한 거잖아요. 백신 이슈 나오면 원래 언택보다는 컨택트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간밤에 뉴욕증시 보면 언택트주들 나스닥에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글쎄요. 일단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쪽이 나스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백신 이야기에서는 저도 다우가 먼저 움직였어야 된다라는 뷰인데 그동안 조종을 일시적으로 준 적도 있고 지금 성장 배팅을 치료제가 나오는 날까지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자. 그런데 치료제 나올 날이 좀 임박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배팅을 할 수 있는 종목들에서 좀 더 배팅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는 날 이제 그동안 전통 굴뚝주, 건설, 철강 이런 은행주들이 한번 폭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그널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건축표준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있는, 그걸 확정 지울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바이오와 바이오톡을 틀어서 말씀드릴게요. 알테오제는 별개로 가는 거고 시젠도 실적 의미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번에 치료제와 관련돼서 치료제에 이름만 붙은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있죠. 심풍제약은 있을 수,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버블입니다. 이거 진짜로. 그런데 이 버블이라는 것이 꺼지기 직전, 터지기 직전이 가장 뜨거워서 어디가 고점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편승을 못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여기에 적응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해 두시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것을 간이 매수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하신 발상이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내내 상승률 상위에 약품 제약 붙은 종목들, 치료제, 백신 이슈가 있는 쪽, 정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르르 다 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전에 우리가 테마의 영역이다, 선수의 영역이니까 진단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자신 있는 분들은 해라라는 정도의 진단만 했지. 그런데 지금 보면 심풍제약이 몇천 원대에서 9만 원까지. 오늘도 거래 정지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따라 붙일까라고 봤을 때는 추매를 주의해야 된다. 버블이다. 버블입니다.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네요. 흔들리지 말까요? 이 제약주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져서 버블을 만들어낼 때 이게 테마가 던져질 때 모든 종목들이 다 움직여요. 수소 때 그랬잖아요. 뭐가 수소냐고 다 움직였고 풍력도 그렇고 모든 테마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갈 때는 중간 기간 동안은 종목의 차별화가 생깁니다. 마지막 테마의 버블에 꼭지를 찍어낼 때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갑니다. 한 번도 급등할 때 마음 흔들리신 적 없으세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 좀 강점이 특화되어 있어서 올라간 종목을 안 쫓아갈 때 전 데미지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막연하게 국제화품 차트가 굉장히 수상한데 이런 뉘앙스만 갖고 있었거든요. 오늘 상학가 가더라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아휴 샀어야 되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할당량을 가져야 되고 오히려 이런 건 있죠.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모델 포트폴리오 중에 저는 제넥신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거든요. 조금은 안정적인 걸 갖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걸 출구 전략을 짜려고 하기 위해서 손님과 어느 정도로 분할 매도를 시작할까요 해서 조금만 더 봅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아직까지의 시그널은 지금 분위기라면 제넥신을 더 가져가야지. 이렇게 이제 뷰를 전환할 수는 있죠. 하지만 급등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성향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고 저는 제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걸 놓쳐서 내가 아쉬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템하고 영역이 버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과감히 그래 너 갈 길 가라 라고 보내신다는 거네요. 투자자분들도 현혹되지 말고. 두 번 맞추고 한 번 터지면 똔똔 정도가 되면 좋은데 쉽지가 않다. 한 번 터질 때 못 빠져나옵니다. 지금 들으신 말씀은 버블의 마지막이 가장 뜨거운 물질이라서 어디까지 오를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매수를 하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전벨트 선을 무조건 계속 올려서 이 가격이 깨지면 의미 부여하지 않겠다. 나는 이 종목 코로나 사태 끝날 때까지 들고 갈까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격이 깨지면 무조건 30% 이 가격이 깨지면 무조건 절반 이것을 무조건 종목별로 가지고 가셔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제약 약품 치료제 백신 관련 주 급등을 하다가 오후짱 들여서 치고 올라오는 두산그룹주들 오늘 매각에 대한 이슈 지금 두산중공업이 상한가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17% 급등 두산도 16% 급등이 나오는데 두산그룹주들의 이슈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인프라코어를 매각한다는 건 조금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두산그룹에서 이거는 좀 지켜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프라코어를 갖고 있고 바켓을 갖고 있으니 중국과 미국의 인프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수혜주고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의심을 했던 것이 중국에서 GDP가 좋게 나왔고 소매 판매만 안 좋게 나왔으니 실제로 중국 인프라 투자하고 있거든요. 중국 이 인프라코어는 올랐어야 되는, 오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반응을 안 해서 하지만 한 번은 어쨌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여진만 가서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매각 이슈로 오른다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프지만 어쨌든 두산그룹 전반에 부른 상당히 재무 구조가 완전히 개선될 수 있는 확정적인 어떤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 플러스 알파로 미국 경기가 뉴딜 인프라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할 때 인프라 투자를 할 때 실질적인 우리나라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룹이 두산그룹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더라도 저는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랑 진성 TEC 이런 종류가 두산 박켓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라는 뷰를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안 움직여서 움직이는 날 말씀드려야지 라고 했는데 이 뉴스를 움직이는 것이 좀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두산 박켓은 갖고 있고 인프라코어를 보내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지금 두산그룹주들의 매각에 대한 이슈가 네, 그렇죠. 지금 박켓을 보유하고 있고 인프라코어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낸다라는 표현으로 네,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 두산그룹은 다 굉장히 자극적인 호재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매매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신규 매매도 저는 인프라코어도 괜찮고 인프라코어를 더 중점적으로 솔직히 저는 이 이슈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였기 때문에 인프라코어를 팔 거라고는 퓨얼셀 사실 이런 쪽으로 계속 보고 있죠. 그렇죠. 그쪽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미국이 투자할 인프라 투자를 보자라는 거죠. 5G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틀림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미국에선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본다면 두산 박켓과 진성티시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네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를 중심 매각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경기민감 업종 안에서도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재료를 봤을 때는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막 이런저런 얘기 우리가 속풀이를 해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지금 막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을 봤을 때는 올라가는 종목들 쫓아가지 말고 그래도 현혹되지 말고 덜 오른쪽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보자. 그러면 단기적인 변독성 말고 사실 우리가 너무 투자의 관점이 너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내가 몇 년을 두고 있었을 때 그래도 오를 수 있는 쪽을 조금 마음 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줄인이 지금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어디로 보세요? 제 주변에 동생들 많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적금식으로 해야 된다. 너희 지금 큰 돈이 없을 테니 그러면 전자, 현대차 두 종목 무조건 바닥에 깔고 있고요. 망하지는 않고 여전히 꾸준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주식으로 이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삼성 자 10만 원 넘어갈 거로 보고 있고요. 현대차가 나중에 진짜 자율주행 차를 판매할 때는 30만 원 넘어갈 거라는 꿈을 갖고 저는 현대차를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그런 수익을 내는 주식 투자 초년생의 경험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꼭 두 종목은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안에 지금 매력도는 저는 5G 시스템 반도체를 함께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시장은 강한데 내가 이거를 다 체감을 못하네 답답하신 분들은 그래도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특히 5G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관심과 두산그룹주 안에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했고요. 실적 발표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과 포스코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이오로직스는 장 후에 좀 다 발표를 하는 것 같고 늘 장 마치고 했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는 둘 다 시장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럴 줄 알았죠, 시장이. 그렇죠. 정답이십니다. 그거 알고 지금까지 안 움직였던 거야. 뭐 이런 분위기라서. 역시 또 컨센서스를 하회했네? 이러면서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컨센서스는 워낙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걸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진다는 것은 포스코는 이럴 줄 알았다기보다는 빠질 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빠질 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포스코는 여기서 더 빠질, 은행주가 올라가기엔 더 될지는 모르지만 건설주도 그렇고요. 더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친구들은 사실 실적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인데 지금 더 빠질 거 없고 지금 컨택트라는 성장성이 아니죠. 치료제라는 단어가 시장에 던져지는 날 이것이 이제 치료제가 된다 하는 날 일제히 손잡고 10%씩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 민감주제를 얘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실적됐고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그리고 포스코에는 주가 향방이 좌우로 한다.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은요? 포스코 케미칼은 올라가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전지주 다른 종목 대비로는 조금 최근에 주춤했던 것 같아요. 2차전지가 조금 조금 저는 걱정됩니다. 테슬라 남들이 갈 때 못 가면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장이 갈 때 못 가면 그런데 그때 나중에 가면 이거는 대장이 갈 때 안 갔으니 떨어질 때도 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억지를 부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좋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영역도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삼바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랑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셀티룸이 굳건한 상대 그 대비 상대적으로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주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시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0% 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네요. 에펜 가이드 컨센이고요. 거기에 크게 이제 실망스럽지만 않다라고 한다면 뭐 글쎄요. 이 자리에서는 적극적인 매도보다는 아직은 좀 홀드해보고 싶은 분위기다. 실적이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장에 대해서 참 많은 한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종목을 갖고 오면서도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워낙 테마 장세라 오늘은 좀 테마에 입각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북한 아저씨 너무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 좋은 틈 타서 어머 예상치 못한 남북 경영주 드리밍이 네. 제가 이제 넷마블을 막 강하게 좀 얘기했었을 때 더 빠질 건 없다. 그런데 호재가 있다였고요. 현대차도 그런 개념이었고요. 대북주가 제가 봤을 때 지금 더 빠질 악재는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기서 자격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면 만나보자 라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째 정말 오랫동안 대북주에 안 나오나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냥 직감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인용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이틀 후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금강산 관광을 재발해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나왔고 확정되게 된다고 한다면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틀 없이 어떤 자격적인 이야기들을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이 시장은 이런 어떤 이런 발언들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시장 분위기이지 않나는 생각을 들거든요. 대북주가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방임의 문제가 해당에 해결이 안 됐다는 건데 이것이 주한민국은 철수를 이게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또 이제 북한과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고 방위비를 주고 끝난다고 해도 또 북한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경협주들은 좀 이 안에서 좀 기간 조정을 충분히 줄 만큼 줬고 경협주들은 다 여기서 적어도 당분간은 더 빠질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쏠 일도 없어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안 되겠다는 말을 할 일도 없어 보이니 이 자리에서 좀 시간을 갖고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협주 조금 담아볼 만한 자리와 위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딱 정리됐네요. 오르는 거 보지 마라. 다음의 순서를 기다리는 숨지리고 있는 종목들. 역시 북한 아저씨 현대 엘리베이터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 부끄럽습니다. 이거를 어떤 실적 비해서가 아니라 단순 어떤 뉴스플로와 시장 분위기에 따른 테마라서 일단은 5만 7천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선적가는 4만 7천이라고 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저 지금 마지막 있는 이 평선을 깨지면 일단은 되게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만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롱 조비라든가 아난티라든가 관광 이런 사료주도를 다 일제히 같은 맥락 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주로 남북 경협주 안에서 돌아온 북한 아저씨의 오늘의 관심주는 현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시장에 대한 오후장 움직임 주주의 세계 함정남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